네 이번에 달리기 백화사전 카보 로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달리기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기록 단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카보 로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보 로딩은요 탄수화물을 뜻하는 카보 하이드레이트와 뭔가를 이렇게 적재하다, 싫는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로딩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 의미를 풀어 보자면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 비축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카보 로딩은 글리코겐 로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글리코겐이라는 것은 탄수화물을 베이스로 하는 에너지원이고요 우리 근육이 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핵심 에너지원 동시에 우리 두뇌가 사용하는 핵심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글리코겐은 보통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나 간에 저장되어 있다가요 필요할 때 좀 빠르게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 몸에 글리코겐이 정말 풍부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근육에서 쓰는 그런 에너지원이니까 당연히 운동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게 양이 많은 만큼 길게 오랫동안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어떤 탄수화물들 통해 가지고 우리 몸 안에 글리코겐을 많이 비축해 두는 그런 것들 그게 어떻게 보면 앞에 얘기 드렸던 카보 로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글리코겐 로딩이라는 단어보다는 카보 로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요 오늘은 제가 카보 로딩이라는 단어로 통일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요 카보 로딩은 카보 로딩이 몸에다가 탄수화물, 글리코겐을 비축한다는 그런 말인데요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하면 탄수화물 많이 섭취를 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카보 로딩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이걸 하는 걸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거는 이런 탄수화물 섭취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뭔가 체계적이고 전략적이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카보 로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체계, 시스템,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카보 로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저희 카보 로딩 가장 많이 쓰는 또 클래식한 옛날 방법은요 마라톤 대회를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이제 이 카보 로딩을 시작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운동량을 조금 조절을 하면서 식사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평소보다 더 많은 글리코겐을 조장합니다 자 이 방식은 이렇게 조절하는 방식에는 정말 많은 방식이겠지만 첫 번째 클래식한 방법을 먼저 소개 드리자면요 대회 일주일 전에 아주 격하게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해서 우리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최대한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3일에서 4일 정도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요 단백질이나 지방이 좀 많은 그런 식사를 하면서 글리코겐을 계속해서 소진시켜 나갑니다 운동을 하면 딱 하면은 글리코겐 확 쓰잖아요 남아있는 글리코겐이 좀 있는데요 더 이상 보충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상생활이나 조금 다른 운동 같은 것들을 하면서 글리코겐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글리코겐들을 고갈시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남은 기간이 한 3일 혹은 이틀 이거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 3일 정도가 남았을 때 그때 이제 양질의 탄수화물 음식들을 이제 막 먹는 겁니다 막 바짝 이제 고갈을 시켜놨다가 딱 대비 좀 전에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서 그때 글리코겐 이제 그때 우리 몸이 글리코겐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탄수화물 막 먹어가지고요 그 평소에 우리 몸이 저장하고 있던 글리코겐 양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에너지를 좀 저장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에너지 그 글리코겐을 빵빵하게 이렇게 충전시킨 거죠 약간 오버차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충이 아니라 오버차징입니다 우리 몸이 원래 비축할 수 있던 글리코겐 보다 조금 더 많은 양 뭐 연구 결과에 보면은 2배까지 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진짜 2배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양의 글리코겐을 이렇게 비축합니다 우리 몸에 네 그리고 이론적으로 우리 몸에 비축된 글리코겐이 많다면 운동 능력도 향상 될 거다 라는 게 이제 카브로딩을 하신 분의 기대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방금 얘기 드려던 이 방법이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글리코겐을 계속해서 고갈시켜 나가잖아요 완전히 고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 다 한번 빵 채워주는 방식인데 이 고갈시키는 과정에서 또 운동을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이때 근육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꽤나 좀 힘듭니다 정말 에너지를 막 쥐어짜내 가지고 글리코겐을 고갈시켜야 되다 보니까 과정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카브로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방식은 뭐 저희가 션은 그 가수 그분이시죠 션이 아니고 셔먼 방식이라고 저희들 부르거든요 셔먼 방식으로 부르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운동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반대로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확 낮추는 게 아니고 서서히 나가는 거죠 서서히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운동 강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저희들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첫날은 평소 운동 강도의 한 70에서 80% 강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날은 다시 거기서 10% 정도 줄이고 그 다음날 또 10에서 20%씩 줄이고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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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략 한 4일에서 5일 정도 테이퍼링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탄수화물 섭취는 늘려가지고요 탄수화물을 최대한 몸에 비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훈련을 하지 않고 탄수화물을 정말 맛있게 섭취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카브로딩을 엄청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내가 짜장면 좋아하는데 짜장면을 죄책감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카브로딩을 좋아하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자 어쨌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그 나름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 보시고 혹은 직접 해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요 많은 러너 분들께서 카브로딩 하는 방법을 검색하셔가지고 마라톤 대회 전에 이걸 따라해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를 이걸 하실 때는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카브로딩은 평소에 좀 장거리 훈련을 많이 하신 분에게 조금 더 제대로 든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버차증 한다고 그랬잖아요 글리코겐을 좀 더 많이 비축을 해야 되는데요 많이 비축을 할 수 있는 건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것보다는 운동을 평소에 좀 충분히 하신 분들 특히 장거리 훈련을 충분히 하신 분들의 경우에 이런 효과가 탁월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효과를 보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운동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글리코겐으로 저장되는 양이 줄어들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운동은 내가 평소에 많이 안 하는 사람인데 카브로딩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해 봐야지 하면서 탄수화물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 탄수화물을 글리코겐 다 전환해서 저장이 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탄수화물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으로 전환돼서 축적돼서 오히려 살이 찌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원래 근데 글리코겐이 많아져도 체중이 불어나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방으로 변환이 돼가지고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은 평소에 정말 꾸준하게 또 장거리 훈련 같은 것들 LSD 훈련 같은 것들을 평소에 꾸준하게 하신 분이 하셔야 되지 그냥 아무나 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좀 볼 수 있다는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브로딩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브로딩을 처음으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카브로딩을 한다 근데 그거를 이번에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한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문제가 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요 평소에 일상적인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짧게나마 한 번씩 실행을 해보시는 거 이렇게 미리 해보시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아요 특히 뭐 LSD 같은 것들 하시기 전에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차단 내셔야 되는데 이거는 몇 번의 경험이 있어야 저희들이 그 똑같은 카브로딩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조금 조금씩 다른 어떤 그런 방법들을 나에게 맞는 방법들을 차단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앞서서 얘기 드렸던 좀 옛날 방법과 셔먼 방식 이런 것들을 그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앞서 얘기 드렸던 방법들을 서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카브로딩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브로딩은요 단거리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거리가 100m 달리기 이런 전력지주 달리기 그런 걸 얘기 드린 게 아니고요 5km, 10km 그리고 한 하프 정도까지도 이 카브로딩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어떤 분은 하프에서도 좀 좋은 영향을 받는 분 효과를 보는 분도 계시고 어 나는 하프는 카브로딩 별로 효과 없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그래도 풀코스 정도의 거리는 카브로딩의 효과를 조금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이것도 없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좀 체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카브로딩 방법은 정말 장거리, 풀코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조금 이렇게 몇 번 해보시면서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하프 출전하신 분들도요 한 번 몇 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하프를 내가 테스트 삼아서 달려보시거나 해보시고 효과가 있네라고 생각되신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카브로딩을 하게 되면 글리코겐이 늘어나요 근데 글리코겐은 수분을 굉장히 많이 함유를 하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카브로딩을 하는 기간 동안은 몸무게가 한 1kg, 2kg, 많게는 3kg나 그 이상까지 몸무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덜컥 겁먹지 마시고요 제대로 되고 있구나 생각하셔도 되는데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평소에 훈련량이 적으신 분들이 카브로딩을 해서 체중이 늘어나면 카브로딩이 잘 되고 있구나가 아니라 지방이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카브로딩은 우리 신체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좀 자연적이지 않아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뭔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섭취하고 보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나쁜게 표현하면 조작하는 그런 거잖아요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런 것들이 몸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어떤 분들은 소화불량이 생긴다든지 몸 전체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뭔가 두드러기가 나는 그런 분도 가끔가다 계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생겨서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달리기를 망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몇 번 얘기를 좀 강조해서 얘기 드렸지만 이 방법을 대회 직전에 처음으로 써보지 마세요 절대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평소에 한번 써보시고요 해봤더니 내가 내 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라면 과감히 이 방식은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들 다 한다고 나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보로딩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건강을 위한 그런 달리기를 하시고요 마라톤에서 완주를 최우선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굳이 카보로딩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카보로딩을 한다고 해도요 그 효과가 생각보다 좀 적고요 대신 아까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의 확률이 좀 높거든요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마라톤 대회에서 내가 좀 잘 달려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리하게 이런 카보로딩을 했다가 대회를 오히려 망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카보로딩을 카보로딩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일단 우리 몸의 수준을 좀 높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카보로딩도 거기에 맞춰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준이 조금 높은 그런 러너의 경우에도요 카보로딩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워낙 사람마다 편차가 좀 크고 또 상황마다 편차가 좀 크기 때문인데요 일부 상급 러너의 경우에 카보로딩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좀 케바케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진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어떤 방법이든 카보로딩은 뭐든지 간에요 마라톤 대비를 코앞에 앞두고 앞두고 이걸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그런 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평소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때 리스크가 적을 때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접목해 보시고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또 기록하고 다시 살펴보면서 나에게 정말 카보로딩이 맞는 방법인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보로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아주 깊숙이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수치 같은 것들까지 언급하면서 그렇게 깊숙이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또 식단 조절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좀 간단했나요?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에게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정말 고급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